안녕하십니까 김준형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한 분의 열사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7, 80년대의 죽음들이 다시 지금 또 일어난다는 것에 울문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짧은 강연은 한미일 군사동맹에 관한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동맹국으로 가진다는 것조차 아무렇지도 안되는 세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본행사를 할 때는 좀 격렬하게 하시고 지금은 좀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부릅 뜨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십시오.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시아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빨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일대일로입니다. 그리고 파란 게시로 보이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이것이 아시아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만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와 더불어서 한반도가 다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의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정부는 이 둘을 연결시키려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대륙세력의 중국과 해양세력 사이의 가교로서의 우리 역할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 정부는 출발하면서 이것을 깡그리 폐기시키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우리나라 전략입니까? 아베가 만들었고 트럼프가 받아들였고 바이든이 계속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략입니다. 한국판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에는 한국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미국의 전략이 우리의 전략이 되었고 우리는 해양세력에 참여해서 대륙을 향해서 돌진하는 돌격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총알바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작은 바로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전쟁이 독일이 분단된 것과는 달리 한반도를 분리시켜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완충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인민들이 똑같은 운명에 취하여 있습니다. 그때 미국이 만든 것이 뭐냐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삼각동맹이라고 불렀어요. 왜 출발부터 삼각이었을까요? 두 개의 변밖에 없는데 하나의 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전범 때문에 차마 저 변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미 1980년대 시작됐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출발점은 레이건이라는 그구 미국의 네오콘의 뿌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낙가손에 지금 기시다 정부의 그구 정부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주요 보직을 하고 있는 세 명이 낙가손에상 수상자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고 당시에 한국의 대통령은 전두환이었습니다. 이 삼자가 한미동맹을 만들려다가 냉전이 끝나면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 부시 대통령이 9.11 이후에 한미를 묶으려고 다시 시도합니다. 그때 고이즘이란 다시 이 기시다 정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익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죽이 맞았는데 우리 노무현 정부가 이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바로 바이든 지금 세 번째로 한미를 동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미국의 민주당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는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앞장서고 기시다와 윤석열 정부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두 가지를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133조 천억 달러를 투자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통째로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미일 유사동맹의 실출화 이거는 미국의 수건이고 기시다가 하고 그리고 윤석열이 지지하고 있는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출발점은 작년 11월에 동남아에 있었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푸논펜 선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한 라디오 쇼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게 발표된 그 다음 날 제가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그것도 매우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소름 끼치는 선언이 나왔다. 그게 바로 푸논펜 선언입니다. 이게 한미일 동맹의 시작이었고 그때 언론은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언론은 없었습니다. 밖으로 발표된 여덟 개의 항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삼정상은 이미 한미를 안보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동맹으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일본에서는 일본의 안보 법안을 바꿉니다. 본격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선언합니다. 선제타격을 허용하고 향후 4년간 일본은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립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일본은 세계 3위의 군사력이 됩니다. 누구의 무기나에 미국의 무기나에 불과 푸논팬서는 1개월 후에 왜 했을까요? 한국은 반대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올해 3월에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뭐냐?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봤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한국이 양보한 결과입니다. 이 문제는 이 세 가지는 전체적으로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기시다 방한 G7 이거 전부 다 한미동맹으로 가는 미리 짜여진 각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6일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했을 때가 3월 6일 오전 한국입니다. 그때 미국은 밤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에 3명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대통령 바이든 국무장관 블링큰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가 거의 실시간으로 반응을 내는데 특히 두 번째 보시면요 블링큰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한 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역사적 현안들에 대한 논의에 결론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오늘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 이 다음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내가 다른 국무부 고위 동료들과 함께 이 중차대한 협력관계에 그 많은 시간을 드리고 집중한 까닭이다. 스스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제동원의 배후에는 미국이다. 라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지금 실시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무서운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잘 보십시오. 2016년에 오바마 정부 마지막 국방장관인 애슈턴 카트라는 사람이 미래의 미국은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발표한 전략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이든 정부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밑에 있는 기괴한 괴물의 그림을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게 매트릭스에 나오는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괴물인데요. 이것을 전 세계를 컴퓨터로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미국이 단추만 누르면 전 세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미래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와싱턴에서 버튼을 누르면 한반도의 미사일이 중국을 향해서 날아가고 한반도의 일본의 미사일이 러시아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 세계의 한몸으로 만드는 미국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뭘까요? 한미일 삼각동맹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까지 발표했던 이 정부의 외교 전략입니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아니라 힘을 통한 안보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을 일삼고 전쟁을 불사하고 선제타격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냉전적 진영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전략동맹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이 용어가 언제 출발했냐면 이명박 정부 때 지금의 안보실에 계신 어느 분이 당시에 전략조장관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용어냐면요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글로벌 전략적 동맹이 된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를 경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뭡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동원되고 우리가 대만에 동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이 따내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는요 주한미군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군대를 세계 전략에 동원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미공동성명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한미일 동맹과 함께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편을 정하면 편해지는가? 편해지나요? 아니죠? 같이 외교로 가치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4개국을 한번 봐주십시오. 인도 인도네시아 티르키에 그리고 사우디까지 우리보다 훨씬 더 외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 정부는 미국의 전의대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두 가지 과제를 이 정부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외교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식민주의입니다. 세상의 어떤 제가 전세계 국가를 다 살펴봐도 그 국가의 보수 정부가 친외세 세력인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부는 신내선 일체론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미와 친외를 고집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식민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일본의 제국주의의 그림자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결국 분단체제입니다. 이 분단체제 우리에게 다시 미중 대결의 사이에서 우리 민족을 전쟁과 비평화로 끌고 갈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을 우리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국민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외교 참사를 벌이고 우리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희망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국이 한국을 호구로 보다가 처음으로 긴장한 국면이 있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반미 정서가 생길 수 없다고 했었는데 언제부터 신경을 썼느냐 바로 효순 미선 사건이 이릅니다. 미국이 우리 국민의 움직임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미국이 긴장하면서 바라봤습니다. 최근에 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한중관계를 망칠 뻔했습니다. 중국이 대한국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주장하는 반대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도 중국도 한국을 하나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 뭐냐 하면 시민과 이 정부는 시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정부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도 한국을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투자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